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예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에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 청문회 두 번이 열렸었고 그리고 이제 터키 대통령이 온 것도 어찌 보면 많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탄핵이라는 뉴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려진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키 헤일리라는 전 유엔 대사가 이번에 책을 내고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 같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를 풍겼는데 사실 뒤를 보면 그것도 아니다 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역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플로리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1년 만에 1년 조금 더 됐나요. 고등학생이 총기를 말하자면 난사한 거죠. 자동총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본인도 지금 뇌사 상태고 여러 학생들도 숨졌습니다. 아무튼 우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탄핵 청문회 이틀째인 우크라이나의 전대사 마리아 요바노비치의 공개 청문회가 계속 열렸습니다. 5시간 공화당 의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한 우크라이나의 전대사 청문회가 끝났을 때는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청문회장의 의원들의 보좌관이라든가 많은 방청객이 있었는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청문회 자체는 지금 이 청문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지 되는 게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공동 이해인데 어떤 군사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백악관에 초대를 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했는지 이것을 증명하는 청문회입니다. 그런데도 5시간 넘게 답변 또 본인의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을 끝낸 우크라이나 전대사 그리고 그 전대사가 전대사라고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유도 아직도 그냥 대학교에서 일을 해서 저는 완전히 국무부 옷은 벗은 게 아닌가 짐작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더군요. 그래서 대통령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 바이든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대사가 있고는 할 수 없다 하는 형태로 소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 피해자라는 거죠. 대체적인 그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증언을 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 대사 후임이었던 빌 테일러 대사 대행도 같은 증언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스태프들이라든가 방청객들도 이 대사에게 전대사에게 기립박수를 쳤다는 것은 그만큼 신빙성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증언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증언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었다고 미국의 여론이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지 된다라고 꼭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가 그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론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를 줘야지 되는 공화당들도 아 이 정도면 탄핵감이니까 나는 탄핵에 예스 하고 표를 던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과정이 이어지기도 한다는 그런 내용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로이터 통신을 위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 결국은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40% 아래로 내려가서 39%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나쁜 한 주일이었습니다.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에게는 약간 강한 것이었고 우크라이나의 대가성 그 7월 25일의 전화통화가 대가성이었다. 조사해주면 나도 당신네들한테 이런 것 줄게. 그런데 이런 것이라는 게 대통령이 전적으로 100%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미 결정을 해놓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것은 항상 미국으로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야금야금 과거 우리의 땅이었잖아 하면서 넘어오는 틈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여러 군사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홀드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원래 러시아가 가지면 안 돼? 러시아 가져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은 한 번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미국이 주도하던 러시아가 주도하던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코스모폴리타니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러시아라든가 터키라든가 또 북한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은 국민의 자유를 딱 잡고 그리고 자유를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본인 독재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을 처형시키잖아요.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기자들조차 독사시키죠. 다른 나라로 망명한 기자들조차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손안에 들어가는 것을 미국이 원치 않고 미국이 원치 않는 것을 세계도 지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지원금조차 주지 않으면서 러시아 좋게 하고 대통령은 그 외국교적인 이슈를 내가 대선에서 이겨야지 되니까 어떻게 하든 조 바이든과 아들에 대해서 나쁜 결과가 나와야지 돼 그 결과라는 것은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의 게스 회사에서 이사로 일을 하고 그 사람 게스에 관해서 관심 없고 지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당연히 어떠한 배경이 됐을 겁니다. 그 전에는 여러 회사에 컨설팅을 했었고요. 중국 회사도 컨설팅을 했었고 그런 조 바이든의 아들. 그러나 미국의 국무부와 우크라이나의 국무부가 당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이 개입한 바 전혀 없고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게 현재까지 양국의 조사 결과이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돌리려고 하는 데서 왔었던 그 전화통화에서 내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안이 또 나의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를 만나세요. 우크라이나의 질렌스키 대통령에게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대가성이냐 대가성이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개 청문회에서 나온 세 명 국무부의 부차관보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해고된 대사 이후에 대사 대행을 했었던 사람 이 세 사람은 전부 대가성이 있는 형태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 요바노비치의 경우는 청문회의 청문회 도중 이 여자 대사는 세 살 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부모가 한 사람은 스탈린을 피해서 그리고 또 다른 부모 어머니 가게는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으로 인민으로 왔었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 요바노비치 자신이 세 살 때 미국으로 와서 18살 때 미국 시민권자가 됐고 33년을 국무부에서 직업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3개국에서 대사를 지냈던 이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팍스를 대표로 해서 아니 이민자가 뭐라겠어 이민자가 그쪽에서 왔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일한 거야 누구는 팍스의 한 진행자는 로라 인그레엠은 우크라이나 스파이 아니야 로라 인그레엠이었던가요 아무튼 누군가가 그런 형태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과 얘기할 때는 미국말하고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우크라이나 그들의 말을 하는데 미국을 위해서 일하겠어 그 나라 대사로 갈 때요 그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원래는 기본이고 하지 못해도 이해를 해야지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이 미국 다른 나라로 파견되는 대사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일하니까 그쪽 사람들과 일을 해야죠. 요바노비치 전 대사가 얘기를 한 것처럼 나는 미국 대통령과 의회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미국의 가치를 우크라이나에게 전하면서 그것이 그 가치에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Like my 다른 칼리그처럼 다른 동료들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이민자라고 공격을 받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안이와는 단 세 번 다른 일로 접촉했을 뿐인데 왜 그가 나를 여러 가지로 모함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결국은 루디 줄리안이의 모함과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마이크 폼페오라는 국무장관, 국무장관 다 그 아래 부하잖아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방어도 해주지 않고 내쫓으려면 내쫓으시옵시오. 저는 저의 몸만 보신하고 저의 정치적인 야망에만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대통령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도 대통령 옆에서 후광을 받아야지 되니까 뭐 그깟 우크라이나 대사 한 사람 소환하고 그 목 자르는 게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이크 폼페오의 아주 비겁한 행위에 따라서 요바노비치는 이제 대사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그러한 검은 그런 그림의 희생자였다고 본인이 어제 얘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본인이 아주 뭔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이다고 through something이라고 얘기한 것에 너무 깜짝 놀랐고 또 위협을 느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청문회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6시에 시작이 됐는데 7시 1분이요. 동부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10시 1분이 되는 거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덜컥 트윗을 해버린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에 소말리아에 있을 때부터 가는 데마다 잘한 일이라고는 없어 대통령에 달려있는 거야. 대사를 임명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트윗을 했습니다. 증인이 의회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을 하는데 그런 트윗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범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증인을 협박한다는 거죠. 꼭 요바노비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증인으로 나가려고 결심을 해야지 되거나 나가야지 되는 사람에게 나 대통령이고 내가 모든 권한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 해서 다른 사람들 큰 증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그 증인들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을 대통령이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트윗을 지금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아담 슈프라는 민주당의 정보위원회 의장이 그대로 요바노비치에게 읽어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의 반응은 대통령에 대한 트윗에 대한 하니까 대통령의 뜻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굉장한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바노비치가 well 아주 조심스럽게 외교관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외교관치고도 굉장히 외교관이 해서는 안 된 발언을 안 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외교관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아무튼 well I mean 하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내가 뭐 그런 대통령의 의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파워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다른 국무부 직원 탄핵 청문회에 미칠 영향이 분명히 있다. It's very intimidating. 굉장히 협박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니까 아담 슈프가 의도적인 협박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영향력 자체는 협박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 슈프가 내가 이 말을 꼭 당신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I want to let you know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부는 지 청문회 가운데 일부라고 하니까 민주당 정보위원회 위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통령의 협박을 대단히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증언하고 있는 증인에게 협박하는 것은 범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의 진행자도 이건 정말 대통령이 증인을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 증인은 수요일에 썼던 증인들 우크라이나 대사대행 요바노비치를 소환하고 해고하고 나서 역시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빌 테일러도 대가성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굉장히 지금 마이크 폼페오의 딸랑거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외교가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 대단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지만 위험에 처하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 행정부의 외교관이나 외교 정책에 대한 태도 세계를 대하는 태도가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이름은 하나도 부르지 않으면서 국무부의 그 위기 사태를 요바노비치가 그대로 얘기를 했고요. 그 브렛 베이어라는 팍스의 뉴스 앵커는 탄핵 청문회가 지금 비공개 공개로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첫 번째 다이나믹이다. 그리고 청문회 공개 청문회 첫날은 저도 여러분들께 다이나믹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용이 있었다. 컨텐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 CIA 국장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죠. 존 브래넌 같은 경우는 대통령 추락 속도가 요바노비치의 증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빨라졌다. 어떻게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는가 뭐 그런 내용들이요. 그리고 대통령의 트윗이 바로 대통령의 캐릭터고 대통령과 두려움 대통령이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왔던 두려움과 서로 이간하고 분열하고 하는 국민끼리 그런 거 퍼뜨리기에 완전히 정점이었기 때문에 your downfall be swift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더 중요한 사람은 크리스 월러스라는 팍스의 주말에 앵커를 하기도 하고 하는 요바노비치가 증언한 그 말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 자체는 어제 자세히 전해드렸기 때문에 뭐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증언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you don't have a purse 당신은 맥박이 없는 사람입니다. 맥박이 안 뛰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요바노비치의 얘기가 굉장히 첫 번째 공개 증언에서의 그 대사 대행이라든가 국무부의 부차관보가 했었던 것은 대가성이 있었던 전화통화였다. 7월 25일에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주는 것이었다면 요바노비치는 굉장히 감성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나의 칼리그처럼 나도 외교관으로서 공정하게 일을 했다. 그리고 뭐가 어때서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와서 나도 어렸을 때 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엄마 아빠의 퍼스널 히스토리 때문에 그것은 나의 히스토리고 나도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미국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사람들도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함께 직업 외교관으로서 모든 것 미국의 가치를 그곳에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emotional 이런 단어들로 요바노비치의 증언을 표시할 수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서 다음 주에 뭐 EU 대사라든가 이 사람은 대통령과 아주 그 대통령에게 뭐 받을 것을 받은 사람이죠. 100만 달러 취임식에 기부를 하고 나서 전혀 경험 없는데 호텔리어거든요. 호텔에서 돈 많이 벌고 있었고 EU 대사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안락하고 호화롭고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뭐 다른 것도 하고 싶잖아요. EU 대사도 해봤는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끝까지 충성을 할 것인가 청문회에 나와서 트럼프의 월드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이런 본드가 좀 약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요. 그리고 루디 줄리안이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농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가디안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나를 언더더 버스 한다고 지금 공화당에서 계속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사실 잘 모르고 워낙에 성격이 말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기업인으로서 오래 일도 했고 그렇게 뭐 좀 해줄 수 있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루디 줄리안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뒤에서 했을 거야 하고 뒤집어 씌우기를 한다는 거죠. 언더더 버스 한다는 아니면 정말 언더더 브릿지 강 아래로 그냥 보쌈으로 던져버리는 마피아가 하듯이 그런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대통령은 대사를 우크라이나 대사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같은 공작을 하는데 쳐내버렸다 하는 것 대통령은 몰라 다 루디 줄리안이가 한 거야. 이렇게 공화당이 하려고 어제 청문회에서도 했는데 대통령이 대사 임명권은 나에게 달려있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요. 그에 대해서 본인인 루디 줄리안이 자체는 나를 어떻게 언더더 버스를 해. 못하지. 나는 보험 들어 있거든. 그 보험이라는 게 뭐겠어요. 뭘 많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또 한 사람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믹 멀베이니도 여기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믹 멀베이니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본인들이 난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내치겠어. 그 뒤에 후한이 두려울 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루디 줄리안이는 언더더 버스가 아니라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의 아들이 에너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뭐 뭔가 비리가 있었다. 조사에 들어간다는 건데 본인도 에너지 지난달에 처음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처음 보도했고 어제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디 줄리안이야말로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에서 뭔가 돈을 버려보려고 거기에 개입이 됐다. 그 개입된 게 지금 이미 트럼프 대통령 그쪽 캠프에 불법으로 선거 기부를 하고 어딘가 원웨이 티켓으로 다른 나라로 떠나려 든 것을 공항에서 잡혀서 지금 기소된 두 사람 이 두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이 에너지 회사와 연관돼서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하고 했는데 이 루디 줄리안이 자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 개입이 그 사업에 개입이 돼 있다. 하는 것이니까 루디 줄리안이는 평소에 늘 돈 쫓고 뭐 어떤 파워 쫓고 하다가 뭔가가 걸리기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전 그 특사인 컬트 볼코도 다음 주에 그 청문회에 나가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탄핵 사태에서 완전히 그 안전해졌다. 여론이 딱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이 아주 그 자신있게 얘기한 내가 7월 25일 그 전화 이전에 또 다른 전화가 있었거든 그 전화도 공개를 할게 했는데 그 공개하기 전에는 그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의 부정 부패 이런 것과 싸우는 그런 부패라는 커럽션이라는 이런 그 단어를 사용을 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트랜스쿨이 공개한 것 보니까 하나도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단지 뭐 아 뭐 대통령이 당선던 것 축하한다 뭐 이런 말하고 기자들이 왜 이게 다르냐 트랜스쿨이 말한 것과 그랬더니 또 다른 중령을 비난하더군요. 뭐 트랜스쿨 뭐 작성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던가 아무튼 면피형으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생각이 났는데 이 청문회에 대해서 가장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부분이 있었죠. 그 유럽연합대사가 왜 우크라이나 대사가 협조를 안 하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것에 협조를 안 한 것도 사실이기도 맘대로 부릴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직업외교관이 외교관의 업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EU대사가 유럽연합대사가 전혀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하는 그 고든 썬들랜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다가 옆에 사람들이 쭉 들었는데 어제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을 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근무하는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이 유럽연합대사가 대통령과 식당에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조 바이든 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이 대사가 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대사관 외교 스텝에게 얘기하기를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에 전혀 관심 없어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단지 자신의 그 조 바이든 조사하는 거 우크라이나가 이거 해줄까 말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올해가 76세인데 최종적으로 합쳐서 50년 징역형을 받으면 평생을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또 역시 대통령의 친구고 또 러시아 사태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주목이 됩니다. 주목이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저 사람을 사면할 것인가 알렉스 존스 같은 사람 미국의 소셜미디어 매체에서는 다 엉터리 또 그 가짜 아니면 음모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퍼뜨린다 해서 퇴출시킨 알렉스 존스는 대통령을 향해서 이 사람 사면해야지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왜 7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선고 공판이 있겠죠. 의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것에 증언이 거짓이고 사법방해가 있었고 다른 증언을 위협하고 협박 교사하는 이것도 이제 징역 몇십 년이라고 하던가요? 징역 20년이라고 하더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증언을 하고 있는 증인을 협박했다. 이런 게 범죄로 인정이 되면 그렇게 형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저스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선거 당시에 참모였었고 닉슨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위키릭스 위키릭스의 줄리안 아산지와 계속 접촉을 하면서 언제부터 접촉을 했고 대통령은 이 사람이 줄리안 아산지와 접촉하는 것을 어느 만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과 힐러리 크린튼의 그 이메일을 폭로한 게 위키릭스고 그 폭로한 것을 받은 자료 자료는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 러시아에게 그 이메일 좀 해킹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 연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로저스톤니 의회의 거짓 증언을 한 등등의 혐의로 지금 최고 50년 형량이 가능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반 사이에 로저스톤니 위키릭스와 줄리안 아산지 직접 만나러 가기도 했고요. 이렇게 접촉한 것을 트럼프 캠프와 더 자주 주고받았다는 내용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 여섯 번째 측근입니다. 유죄의 그 편결을 받고 뭐 감옥에 갔거나 지금 가야지 되고 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요.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트윗을 했죠. 아니 거짓말 좀 했다고 감옥에 보낸다고? 힐러리 크린트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제임스 코미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 다 거짓말 했잖아. 라고 얘기를 이중잣대야 이중잣대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거짓말도요. 저작거리에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 그리고 신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짓말이 있고 동네 경찰서에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 거짓말 가운데 가장 큰 벌을 받는 거짓말은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말은 가장 큰 벌을 받는 것이고 해서 의회에 나와서까지 증인 선서를 하고 청문회에서 아주 지독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 로저스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사임을 할 것인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바노비치라는 우크라이나 대사였다가 쫓겨난 사람에게 대우하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 아직까지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증언만을 로저스톤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고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의회 증언 도중에 협박을 한다. 이런 모습으로 대통령이 비춰질 수도 있고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증언할 사람들에게 나에게 좋은 증언하면 내가 다 사임해 줄게 하는 신호를 보낼 수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유바노비치 우크라이나 전 대사의 얘기 말 맞다나 미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어찌하다가 3년 내내 뉴스를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시작을 해서 뉴스로 이슈로 끝날 때까지 어떤 날은 거의 이 지경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순나라 오나라 과거의 중국의 그런 시절을 보더라도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거잖아요. 정치가 편하면 사회와 다른 이야기들 미담 아니면 뭐 일어나는 그런 미래에 관해서를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의 미국이 3년 전과 많이 달라졌고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던 재선이 되지 않던 재선이 되면 조금 여유로울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미국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과는 다른 그런 뉴스를 조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제가 이렇게 계속 트럼프 대통령 얘기만 해야지 되는지 서글픕니다. 아주. 그래서 연방대법원에 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이제 나카라는 미국의 어린이들 어렸을 때 16살 미만의 미국에 부모 손에 이끌려서 와서 아니면 정말 갓난아기 때 올 수도 있고요. 영어만 할 줄 알고 본인이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하다가 어느 날 본인이 부모 따라온 서류 미입이자라는 것을 미국에 수십 년 살고 난 뒤 알았는데 그 사이에 미국에서 레이건 시대에는 뭐 사면이라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없이 뭐 그저 아무런 이민법 같은 것이 없이 이렇게 온 그 아이들을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은 그 추방하지 말자 하면서 낙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없앤다고 공약을 했었고 대통령 되고 보니까 없애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 언더미 내 알에서 그 아이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incredible한 그런 kids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다가 다시 또 중간에 또 선거용으로 활용을 해야지 되니까 어차피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지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백인 못 살고 못 배우고 분노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이민자들이 당신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드는 거야 못 살고 못 먹게 만드는 거야 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낙하까지도 폐지하겠다고 다시 이제 마음을 바꾸고 그 상황에서 이게 계속 소송이 올라가다가 연방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두 명의 강한 보수 판사를 임명을 했고 존 로버츠라는 보수지만 스윙보트 역할을 해서 오바마 케어를 합헌으로 해줬던 존 로버츠도 이번 이 이슈에서는 마음을 돌릴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낙하가 폐지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내년 6월경에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는데 그럴 지금 위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뉴욕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뉴욕에 있다가 얼마 전에 그 플로리다주로 옮긴다고 했잖아요. 거주지를 뉴욕이 연방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8년 동안의 세금 보고를 의회에 줘라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는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탄핵 등등 그러니까는 그런 판결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갈 때까지 가다가 지난달 그 항소법원에서는 2대 1로 트럼프 대통령 CPA 회사 마자르라는 그런 회사가 의회에 다 8년치의 세금 보고서를 줘라라고 판결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왜 3명이 해? 전체로 다 하지? 하니까 이번에는 그 8대 3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방대법원에 이거나 이거 세금 보고서 제출하지 않게 해달라 지금 여기까지 갔고요. 왜냐하면 그 CPA 회사에서는 법원이 하라고 판결하면 우리는 릴리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아주 우아하게 자리에서 내려온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사람입니다. 해서 뭐 직접 행정부에서 일한 건 아니지만 유엔 대사지만 니키 헤일리가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날이 갈수록 니키 헤일리가 싫어지네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 책을 보고 책이 발표가 되면서 바로 나왔던 얘기는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쫓겨난 백악관의 전 비서실장인 존 켈리와 또 렉스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난을 안 해 트럼프 대통령 말을 듣지 않고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항했다고 그리고 나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다고 대통령을 얕잡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심지어 미국 사람을 숨지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 대통령이 본능대로 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책을 쓰고 인터뷰를 여기저기 많이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는 인도계인데 공부 잘하신 그런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교수도 하고 어머니도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개인 사업도 하고는 했지만 그래서 니키 헤일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옷가게를 할 때 거기서 장부 계산도 하고 11살 때부터 굉장히 뭐 총명했었던 것은 사실인 거죠. 인도계인데 아버지가 먼저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던가 하면서 미국에는 뭐 학교에서 가르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왔고 니키라는 말이 인도 그쪽 말로 리트원 작은이라는 니키 헤일리가 체구도 작고 하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하고요. 대통령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형태로 이번 주에 계속 인터뷰를 하고 다녔는데 굉장한 가정이에요.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어린이 미인대회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 미인대회 자체가 편이 이렇게 갈려지는 거예요. 편이 갈려진다기보다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렇게 두 개의 인종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서 너는 백인이야 그 와이 씨야 블랙이야 하니까 니키 헤일리가 나는 브라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브라운으로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여자인데도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지금 47살인가 그렇거든요. 주지사를 했었고 그것도 두 번이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했고 스스로를 아주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니키 헤일리가 왜 대통령을 이렇게 감싸는가 대통령이 분명히 나라를 분열시켜 놓은 것을 니키 헤일리도 아는데 그 대통령이 분열한 것을 내가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니키 헤일리라는 겁니다. 니키 헤일리가 제가 영리하다고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으로부터도 트위로로 해고당한 것도 아니고 집무실에서 아주 우아하게 그동안 일 잘하셨어요. 네 일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형태로 그만뒀잖아요. 그게 니키 헤일리는 다른 속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보고 2024년도에 본인이 대통령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껴안으면서 왜냐하면 여성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던가 뭐 대통령이 KKK단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자기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리고는 대통령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고 진실만을 말한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낙태 반대라든가 아니면 연방대법관을 아주 강성인 사람을 했다던가 아니면 무조건 이민자가 밉다던가 한인들 가운데서도 난 히스패닉 싫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한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인격적으로 훌륭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7살 애들도 안 그럽니다. 요즘에 어디 가서 내 목 굵어 네 목 가늘지 그 가는 목 갖고 너 스포츠 할 수 있겠어? 너 사이즈 몇 입어? 나 사이즈 셔츠 사이즈 9 입어? 이게 미국 대통령이 루이지아나 선거 유세에서 한 말이잖아요. 대통령의 그런 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17살짜리 아이들이 싸울 때 그렇게 하고 싸웁니까 너 목 가늘잖아 내 목 굵어 이렇게 안 싸우죠. 너 목 가늘지? 너 목 몇 인치야? 뭐 리틀 10인치 내기잖아 10인치라고 했던가요? 네 리틀 10인치잖아 너 루이지아나 풋볼팀에서 그 풋볼 선수 할 수 있어? 내 목 얼마나 굵은데 나인치 입어 하니까 그 유튜브에 어떤 분이 목이 굵다는 건 의학적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 프롬터를 읽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앞에 사람들은 엄청 많이 있었고 다 좋아하면서요. 그런 인격을 존중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사람이 뭐 거룩한 인격일 것까지야 없겠으나 다른 사람에게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 7살도 아닌데 네 목 가늘잖아 내 목 굵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그런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개인적인 성품을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트루스풀하다고 진실만을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니키 헤일리도 얼굴에 가면 쓴 거죠. 본인이 대통령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도 내 편으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내 편으로 하고 이것을 현명하고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겨운 전략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사람들이 2024년쯤 되면 리키 헤일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보니까 지칠 것 아니에요. 4년 왔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공화당도 지칠 거고 그럴 때 지친 사람들이요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했었던 사람 표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혐오하는 사람 표도 받고 하겠다 하는 게 니키 헤일리의 전략이다 하는 겁니다. 네 한숨이 나오네요. 그리고 민주당 생각하면 더 한숨 나오죠. 폭 한숨 쉬어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주에는 마이클 블룸버그가 이번 주에는 그 드벌그 페이트리 이라는 전 메사추세츠의 두 번 주지사 흑인으로서 미국에서 주지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메사추세츠가 그래도 진보적인 주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재능이 있는 정치인이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늦지 않았는가 지금 뭐 사람 바론티어 구하려고 해도 그렇고 또 어떤 훌륭한 자문들은 17명이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드벌그 페이트리 은 라이트 타임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기반에서 지금 조 바이든을 생각을 했다가 아니겠다 싶으니까 핏 몰리지어즈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공개적인 동성애자로서 남자 파트너와 와이프 남편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에이미 크로바이셔 같은 사람에게는 왜 많은 그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미네소타의 연방상원의원이요. 해서 드벌그 페이트리 은 민주당에서 거의 좋아하거든요. 민주당 기반에서는 그래서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지금 늦게 나오긴 했으나 돈은 우리가 할게 하면서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뭐 빌클린턴도 1994년 그때 10월달에 나왔어. 1년 조금 더 남기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사람 자체는 디트로이트 토론을 보고 본인이 내가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토론에서 후보들이 이슈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얘기를 하니까 이슈에 집중하겠다 싶어서 그랬고 와이프가 자궁암 진단을 받아서 좀 그랬는데 그리고 와이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궁암 진단에서 다 클리어가 되고 나서 올해 와이프와 몇 주일 동안 얘기를 한 결과 정 그렇다면 당신 대통령 한번 출마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6주일 사이에 이 사람이 오바마 재단 이사였거든요. 그 자리도 사임을 했고요. 친구들 가운데서는 친구로서 그렇게 거기 가서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검증 당해야지 돼 나가지 마라 한 친구도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선거를 마지막으로 선거를 치렀던 때가 2010년이고 지금 2019년인데요. 그리고 주지사 자리를 떠난 정치인 자리를 떠나서 지금 메인 캐피털 이라는 투자자문 회사라고 할까요 공화당 대통령 선거에 나갔었던 밀 럼니가 공동으로 창업한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정치계를 떠난 지가 5년이 되기 때문에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뉴햄프셔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오아는 제쳐두고라도 뉴햄프셔 같은 경우는 지난 17번 선거에서 뉴햄프셔에서 이긴 후보가 14번 당선됐습니다. 그게 이제 버락오바마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정말 한숨이 나오는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한숨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게 정치계의 분위기니까 그 정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이번 주에 또 총격 사건이 있어서 저는 이 16살 총격 사건을 저지르고 뇌사 상태라고는 합니다. 아직 아직 생명으로 살아있는 이 용의자가 왜 그렇게 총을 쐈을까 그게 너무너무 원인이 무엇일지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인 16살 생일이 되는 날 학교에 가서 16초 동안 사오구경 반자동총으로 친구들을 쏴서 친구와 선배 후배 뭐 이렇게 되겠죠. 총을 쏴서 두 명 보이와 거리 숨지고 또 다른 한 명은 아직도 병원에 있고 나머지 퇴원했고 총이 몇 발 남아있는지를 분명히 계산하고 한 시간 동안 쭉 추적을 했는데 결국은 머리에 총을 쏘고 병원으로 지금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보이스카우트도 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했고 크게 문제를 일으킨 그런 학생이 아니었고 지금 뭐 컴퓨런이 다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원인이 나오겠지만 단 하나 지금까지 나온 것은 부모가 관계가 나빠서 아버지가 백인계 엄마가 일본계 인데 그래서 별거를 하기도 했고 아버지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체포가 됐고 가정폭력으로 체포되려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체포되지 않았고 그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이제 감옥살이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2017년인가 숨지시고 나서 엄마아빠랑 떨어져 살았으니까 같이 살지는 않았는데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립다 이런 정도 얘기는 친구들에게 했다 하는 것인데 그 학교에서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항상 선생님들 같은 스토리들도 많이 나오는데 한 여자 선생님이 루키 선생님이에요 음악 가르치는 피아노 이쪽의 선생님인데 서가스 하이스쿨이라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자동차 타고 30분 40분 뭐 그 정도요 35마일 내지 40마일 떨어졌으니까 트래픽 없으면요 있는 서가스 하이스쿨에서 일어난 그런 총격 사건인데 코러스 선생님이군요 이 선생님이 그랜드 피아노도 있는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학생들이 총소리 듣고 막 30,40명이 뛰어왔답니다 해서 그랜드 피아노 바퀴가 달려있으니까 움직여서 이렇게 문에 딱 고정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제 총에 맞은 학생이 온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문 밖으로 나가서 이제 학교마다 요즘엔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총 맞았을 때 응급처치용 그런 약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약이 아니라 이 경우는 지열대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지열대 같은 것으로 이제 학생을 딱 압박을 하고 용기 있는 그 또 그 1학년 학생이 또 그 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하고 그 사이에 다른 학생들은 너무 겁이 나는데도 울면 안 되니까 그 분위기에서 울음을 참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까지 있었고 울음을 참으면서 경찰에 그 전화를 하고 어떤 학생은 소화전을 확 이렇게 들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건맨이 이 방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이것으로라도 하고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는데 2500명 학생이라고 하니까 부모는 더 많고 어떤 경우는 보면은요 그 아들딸을 찾고 나서 아들딸보다 부모가 더 웁니다 그리고 아들딸은 이제 그 부모를 달래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때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학교에 다 총 들고 다니면 괜찮아 선생님도 총 입고 있으면 총이 없으니까 이건 범죄를 부르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청문회가 너무나 너무나도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많이 가려 있었고요 미국에서 매년 한 4만 명이 총기로 숨지는데 그 가운데 최근에는 자살을 본인이 갖고 있는 총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 사람 10명 가운데 3명은 적어도 한 자루에 총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 총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서 어떤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아예 장난감 총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아이들을 총에 대해서 무디게 한다 해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멀리서 알람이 울리고 있는데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오지 수도 2만 8천대를 역사상 처음으로 쳤습니다 S&P 500나 나스닥도 새로운 기록 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사이에 최장입니다 6주일 연속 플러스가 됐어요 조금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투자가들이 경제가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경제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얻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벤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 내년에 경기 불황 아니야 라고 진단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다음 날 이코노미스트는 두고 봐야지 될 텐데 Maybe 메인앗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는 지금 북한이 또 다른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해드릴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강혜진이었습니다